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 대신을 위한 완자 드디어 2학기 버전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1학기를 같이 공부한 학생들 있나요? 1학기 때 너무 재밌었죠. 선생님이 그 앞에 신경계도 하고 호르몬도 하고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얘기도 흘러갔다가 아 맞다 맞다 수업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도 오랜만에 너무너무 즐겁게 과학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을 했던 강좌가 바로 학교 대신을 위한 완자 1학기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1학기를 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2학기 2학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2학기 내용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고 계신가요? 유전이에요. 여러분. 의학 유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유전에 대한 얘기는 악명 높게 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에 대해서 아마도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도 멘델도 힘들고 유전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유전 문제를 슬쩍 봤는데 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벌써 유전에 대해서 겁먹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선생님이 전에 앞에 1학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생명과학이 좀 어렵긴 했는데 선생님이랑 하면서 좀 조금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나 다른 부분들도 선생님이랑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완자 강의 2학기 버전의 유전 내용을 하기 전에 당부사항 몇 가지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에서 저랑 같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공부, 그러니까 수업을 하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유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염색체가 뭔지? 염색체란 말 들어봤니? 염색체는 말이야 염색되는 물체를 얘기하는 건데 말이지 염색체는 이라고 얘기해서 이 염색체 단어 하나 그 다음에 DNA, DNA라고 얘기하는 거나 RNA라고 얘기하는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용어까지 여러분 이런 거 다 하길 원합니까? 이런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강을 찍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몇 강 들을 거예요. 시험 대비로 할 건데 되게 강의 안에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온갖 그 강의를 다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이 본연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즐겁게 하려면 온갖 거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강의 수가 50강, 60강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말 1번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유전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 제가 유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말,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단어 자체도 어색하다, 낯설다. 저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는 여자는, 여자는 XX염색체, 남자는 XY염색체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저는 낯설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저는 그 이과생으로 또는 과학만 좋아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학은 너무 익숙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사회는 잘 몰라요. 정말로요. 그럼 당연히 처음 배우면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처음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처음 배웠을 때는 당연히 모르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알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유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나요? 있다면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뭐 길지 않아요. 생명과학 입문 중에 유전편이라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유전편이 있거든요. 이 유전편, 사실 이 강의로 바로 훅 들어오지 마시고 훅 들어와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강의 이전에 생명과학의 입문 유전이라고 있어요. 그 유전에서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재밌게 거기 안에 유전에 대한 얘기를 얘들아 염색제가 말이야. 맨델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염색제를 어떻게 유전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됐냐고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 내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색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유전에 대한 기본기를 베이스를 쫙 하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입문 강의가 생명과학의 입문 유전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강좌에 들어왔을 때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단어 자체라든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단어 자체 선생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은 무슨 말이에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가 분열하나요? 어디가요? 어떻게 해요? 감수 분열? 이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에 이 말은 또 뭐예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이 강좌 안에 넣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선생님은 항상 강의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좌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특히나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라고 하는 걸 듣는다는 건 내가 지금 학교 내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듣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늘리고자 그 다음에 또 재미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나마 좀 지루하지 않고 설명도 좀 잘 이해가 되면서 문제 푸는 것도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강좌가 어디 있을까 박지향이라던데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같이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겁이 나는 친구들은 그 강의를 가볍게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랑 물론 설명을 합니다만 이 기본적인 그 다음 주제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색체 안에는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다. 그럼 염색체는 안다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나누고 있는 거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는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X염색체하고 Y염색체 중에 Y염색체가 성을 결정한단다. Y염색체가 있어? 남자. Y염색체가 없어?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있대요. 돌연변인데 X, X, Y, X, X, Y 입니다. 이런 돌연변이는 클라임 펠터 증후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X, X, Y. 얘들아 이 X, X, Y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잘까요? Y를 가졌잖아. 돌연변이긴 하지만 X가 두 개나 있긴 하지만 Y를 가졌잖아. 그래서 이 Y를 가진 거 보니까 남자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X나 Y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전제.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도 46개라고 얘기해서 이 안에 이렇게 염색체 기본 베이스는 어디선가는 상식적으로라도 또는 중학과학에서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전제. 선생님이 쭉 하고 내용을 설명하게 될 거라서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도 차이점 얘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 번은 꼼꼼하게 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선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강의를 펼쳐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마도 학교 내신을 위한 강좌. 1학기 강좌에서 여러분들 봤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진행하냐면요. 일단 완자 안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쭉 교재 안에 들어있는 걸 선생님이 쭉 한 번 훑어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게 됐냐면요.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같이 대부분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른 채 주구장창 듣고 있는 건 좀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주 보고 있는 이런 유튜브인 경우에는 그 앞쪽에 그 앞에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약간 서머리하듯이 딱 얘기를 해주면 어?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데 아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구나 아 이 내용이 지금 뒤에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그려지고 그리고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교재를 보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쭉 한 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요약 정리를 좀 해주고 자 이 내용에 대한 건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으로 보는 공부는 아 진짜 놀랍게 여러분 저도요. 어떤 공부를 요즘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할 때 강의 영상을 들을 때는 다 이해된다? 근데 끄고 나면 헷갈려. 그리고 또 내용이 한 5일 정도 지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잖아요. 다른 것들로 막 바쁘게 하다 보면 분명히 강의를 들었고 흔적은 남아있는데 정확한 선후 관계나 앞뒤 관계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듣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판서와 메모와 요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손필기된 걸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필기가 없지는 않겠죠.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해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이 내용 안에 중요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살면서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도 방대한 내용을 딱 압축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외운 것 외우지 않은 것 외워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아는 힘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판서로 마무리를 합니다. 판서를 딱 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이 내용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보름 후에 시험을 딱 치게 되면 누군가가 잘 정리해 준 거 말고 내가 직접 정리해 놨던 이걸 딱 보면은요 길지 않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해 놓은 걸 보면 아 맞다. 그때 박지양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그림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훅 하고 줄어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재를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정리정돈 딱 되어 있는 얘만 보고 시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자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준다는 점 교재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에 있었던 내용은 선생님 판서를 가지고 쫙 정리정돈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 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문제풀이인데요. 여러분 이 강좌는 개념 완성 강좌인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개념을 충분히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계획할 때 예를 들어 50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것을 개념을 충분히 알아야지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개념을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되는 건데 문제를 풀 때는 난 이건 좀 아쉽더라고 어떤 게 좀 그러냐면 여러분 옆에 내신 만점 문제라고 얘기해서 이 문제를 딱 보면 문제 안에 각각의 좀 쉽고 그 깨알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랑 푸는 건 좀 아깝지 않니? 그렇잖니?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왕 이렇게 봤는데 물론 강의가 재밌긴 하지만 공부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면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자 이 강좌가 시험 대비 강좌라고 얘기하는 셈을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옆에 나와 있던 완자에서 자 중요 문화 내신 만점 문제 중에서도 중요 라고 얘기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풀어줄 건데 제가 바로 앞에 있었던 1학기 강좌 안에서도 얘들아 나는 내신 만점 문제 중에서도 중요 문제만 풀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더 풀어주더라고 더 풀어주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근데 중요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요 딱지 안 붙어있는 문제인데 이거 분명히 애들 어려워할 건데 이거 애들 어려워해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치가 내신 만점 문제 중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제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체크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내신 강좌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이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 하나만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학교 내신을 위한 그 지금 완자 강의도 있지만 선생님이 개념 지향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또 개념 완성 강의가 있고 또 실력 완성이라고 얘기해서 기출문제 거기는 문제를 푸는 게 거의 80이에요. 문제풀이 강좌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내신 대비 강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완자 2학기 진도였던 유전하고 생태계 5단원 합니다. 반면에 바로 앞쪽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은 바로 앞에 있는 1학기 강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이거는 옆에 선생님의 자랑입니다. 헤드만 읽어줄게요. 그래도 얘들아 좀 자랑은 좀 하자. 무조건 이 시키는 개념의 여왕이래요. 다들 높은 점수를 지향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밑에 생원을 처음 하는 처음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생명과학 1을 처음 하는데 내가 그 처음 하는 학생에게 혹시라도 내 강의로 인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생명과학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3 강의보다 이런 강의할 때 진짜 더 긴장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깔끔하게 내신 1등급 받았다. 또 내 개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밑에 자 밑에다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판서할 때 엄청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판서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어 그쵸 문과 문이과 상관없죠. 다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을 말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은 그 다음 강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위에 부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주교제가 주된 이 수업 강좌에 주된 교제가 완자인데요. 완자에서 문제를 풀다가 좀 더 어려운 문제 없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자 빛나는 실력지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교제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개념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OX도 있고 옆에 기출문제 이 문제들은 모두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강의가 모두 다 다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잠깐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1번 첫 번째는 선생님이랑 같이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데 저는 저희 학교는 그렇게 내신이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기출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신시험에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그게 나오느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이 강좌의 기획 의도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낼법한 내용과 문제를 같이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는 가장 평범하게 저희 학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평이한 학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강좌가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다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 저희 과학 중점이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생명과학에 특히 유전에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기출문제 안에서 낸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 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서브로 부교제를 통해서 또는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요. 정확하게 고3 수능 때 생명과학 1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수능 준비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3 강좌는 얘들아 고3 강좌의 개념 완성이나 고3 강좌는 무조건 포지션이 고3과 N수입니다. 고3과 N수이기 때문에 절대 고2 학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기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개념 완성들인 셈이라서 수능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는 수능 준비까지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맞춰서 지금 빛나는 실력지향 말고 빛나는 개념지향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개념 완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선생님 그래서 강좌는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그 다음에 또 수능까지 준비하는 개념지향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실력지향 이렇게 해서 총 강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평범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왔을 때 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할 말한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반응이 이끌어지는 강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또 하나 또 한 번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좀 했네요. 체색법 분열이나 감수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강좌마저도 혹시라도 낯설어 할까봐 생명과학의 수능 입문 이 강좌 먼저 듣고 오시면 완벽하게 이 강의를 이 완자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체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그 내신 강좌의 완자 강의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내신도 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수능도 나도 한 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 약간 조그만한 이 마음이 싹트는 그런 강좌가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열심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